안녕하세요. 해피앵기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믹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단하게 믹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서가 뭘까요? 믹서는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신호를 하나 혹은 두개의 신호로 합쳐주는 장비입니다. 설명만으로는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상황을 가정하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유명한 밴드가 있습니다. 어쿠스틱기타, 일렉기타, 베이스, 보컬, 신디사이저도 있습니다. 이 팀은 공연을 해야하며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생소리가 아닌 장비를 이용해서 소리를 내기로 합니다. 어쿠스틱기타 앰프 1대, 일렉기타 앰프 1대, 베이스 앰프 1대, 보컬용 앰프 1대, 신디사이저 앰프 1대, 5개가 필요하겠네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코러스 3명이 더 참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앰프는 8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요령을 써서 앰프를 줄인다고 해도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믹서를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장비를 믹서에 연결하면 2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믹서로 합쳐진 소리를 녹음을 할 수도 있고, DJ처럼 음악을 재생하면서 멘트도 할 수 있습니다. 믹서는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형태는 아날로그 믹서입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소리를 합쳐주게 되며, 가장 원초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날로그가 있으면 디지털 형태도 있겠죠. 디지털 믹서는 기능이 다양하고 확장성이 뛰어나며 원격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급의 아날로그 믹서보다는 가격이 월등히 비싸고, 장비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면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디지털보다는 페이더나 노브를 돌리는 재미가 있어서 아날로그 방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DJ 공연을 보면 중간에 이런 장비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믹서입니다. 왼쪽의 신호와 오른쪽의 신호를 이 페이더를 통해 조정할 수 있고, 그 외에도 DJ에 어울리는 다양한 효과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믹서는 대부분 라인 믹서입니다. 소리를 합치는 믹서의 기능은 하고는 있지만, 마이크를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파워드 믹서가 있습니다. 파워 앰프 기능을 내장하고 있는 건데요. 사용하는 스피커가 파워 앰프가 내장된 액티브 스피커가 아니라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파워드 믹서가 있다면 이런 스피커를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피커는 일반적인 믹서로는 연결할 수 없고, 파워 앰프가 따로 있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운드크래프트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EPM6라는 모델이고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마이크 입력 개수를 기준으로 라인업이 나옵니다. 마이크 입력이 8개면 8, 12개면 12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력은 그것보다는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스테레오 두 개를 더 입력할 수 있습니다. 스테레오는 두 채널씩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4채널 입력을 더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정확한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이크 단자입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입력 단자가 이렇게 생겼으면 웬만하면 마이크 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컨덴서 마이크나 팬텀 파워가 필요하다면 여기 이 버튼을 눌러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팬텀 파워가 공용으로 적용되는 것 같네요. 만약 하나는 컨덴서고 하나는 다이나믹을 연결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제조사 쪽에 미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라인을 꽂을 수 있는 단자입니다. 기타라든지 신디사이저를 연결하면 됩니다. 이 인서트는 생소하실 겁니다. 기타 앰프에서 샌드리턴 단자라고 보셔도 되는데 보통은 이펙터를 연결할 때 사용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펙터는 별도로 장만해서 이쪽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가끔 편법으로 모니터링용이나 녹음용으로도 빼기도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믹서는 인서트 단자를 제어하는 게 별로 없어서 이펙터용으로만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호가 갔다가 돌아와야 할 텐데 왜 단자가 하나만 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이런 인서트 단자는 이렇게 생긴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인서트 케이블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만약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쪽으로 신호가 갔다가 이렇게 신호가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팁이 두 개가 있고요. 실제 양쪽의 신호가 오가는 겁니다. 저는 마땅히 쓸 이펙터가 없어서 그냥 기타 코러스 이펙터로 작동하는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서트를 통해서 이펙터가 작동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노브가 있습니다. 마이크 신호의 증폭량을 결정해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EQ가 있네요. HF, MF, LF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필터, 미들필터, 로우필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 어차피 트래블 미들 베이스랑 같은 뜻입니다. 여기 중간 부분을 잘 모르실 텐데 이건 시각화한 자료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spoke of in the visual States so that your 눈빛이 new and the e تعال serve lo 그ού look for to a higher quality alongside harmonic 시청 says who can outline there 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왼쪽으로 끝까지 돌리면 왼쪽 스피커, 오른쪽이면 오른쪽 스피커, 가운데면 양쪽 스피커에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PFL 버튼이 있습니다. 프리페이더 레벨의 약자고요. CUE, Q라고 써진 경우도 있습니다. 페이더가 적용이 안된 신호를 바로 빼주는 스위치인데요. 어떨 때 쓸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게인 로브와 페이더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게인 로브는 마이크의 신호를 1차적으로 증폭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이크를 세팅하는데 소리가 작거나 너무 크다고 해서 페이더만을 조절하는데 그것보다 게인 로브를 먼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인은 피크 신호가 뜨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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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피크가 뜨면 안된다는 거죠. 피크 신호가 뜬다는 것은 믹서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신호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피크 신호가 뜨지 않을 정도로 게인을 올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더 노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 아 이 PFL 버튼은 그런 세팅을 위해서 페이더를 적용하지 않고 순수한 신호를 듣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뮤트는 잘 아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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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소거 버튼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랑 악기를 여러개 연결해서 게인과 EQ를 적절히 맞춰준 후에 페이더로 조절하면 됩니다. 신디사이저 같은 스테레오 악기도 있을 겁니다. 그런 악기는 아웃풋이 좌우 두개가 있는데 믹서에는 여기 스테레오 채널에 연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디사이저를 3개 써야 하는 경우나 이 스테레오 채널을 쓰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여기 채널을 두 개를 사용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두 개 채널을 연결하고 좌우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페이더도 좌우로 이런 식으로 벌려주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모니터 아웃이 있습니다. 이건 콘솔에 있는 사람이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있는 아웃풋입니다. 그리고 억스1, 억스2 이거는 여기 있는 신호를 모아서 이쪽으로 빼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무대의 모니터링 스피커에서 활용하겠죠? 여기 보시면 억스 마스터가 있습니다. 프리랑 포스트가 있는데 프리는 페이더가 적용되지 않은 신호 포스트는 페이더가 적용된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투트랙과 레코드 아웃이 있습니다. 레코드 아웃은 별도의 레코더가 있으면 거기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투트랙은 레코더에서 녹음 말고 재생하는 신호를 연결해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트랙 버튼은 모니터로 신호를 보낼 건지 메인 신호로 신호를 보낼 건지 결정하는 거고요. RCA 단자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입력을 쓰는 장비도 요새 잘 없어서 잘 쓰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레코더를 쓰는 상황이라면 그냥 모니터 아웃으로 빼셔도 괜찮습니다. 이 노브는 모니터의 레벨이나 헤드폰의 레벨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는 메인 믹스입니다. 여러분의 스피커로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스피커가 이렇게 생긴 케이블을 쓴다면 바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파워 앰프를 구입하거나 이런 믹서가 아닌 파워드 믹서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인서트가 두 개 있습니다. 인서트는 방금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 별도의 이펙터를 연결할 수 있는데요. 아까는 각 채널에서 적용이 되었다면 여기 인서트는 믹스된 전체 신호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단자가 두 개가 있죠. 이건 그냥 좌우 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인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